예레미야서 27장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해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해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 지금 유다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왕과 모합왕과 안몬사람의 왕과 두로왕과 시돈왕에게로 보내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게 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누부간네살에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누부간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누부간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누부간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해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멍해를 목에 매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유다왕 시드기아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해를 매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군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오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기둥과 노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기구 곧 바빌로니아 왕 너부간네사리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붙잡아 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예레미야서 28장 예레미야와 하나냐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부온 사람 아수레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해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누브간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해를 꺾어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해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너부갓네살의 멍해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해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해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해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해를 메워놓고 바빌로니아 왕 너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 예레미야서 29장.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너부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니아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너부간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 친척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쫓아보낸 너희 포로드라.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아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너부갓네살에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서는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아와 아합처럼 바빌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가늠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수마야의 편지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이미 자기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세야의 아들 스바니아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스바니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바니아 제사장님 주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님을 주님의 성전 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아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전갈까지 보내왔습니다. 스바니아 제사장은 이 편지를 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스마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빌로니아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기나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